여러분, 어떤 유명하신 분에 대한 얘기인데요. 완전히 망했다가 무려 4년 만에 백만장자를 이룬 분에 대한 스토리입니다. 그분이 해주신 특급 조언인데요. 여러분들 이 이야기 속에서 정말 뼈 때리는 진실되고 굉장히 우리들한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정말로 이건 바꿔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저도 이제 우리 많은 회원님들하고 함께 해보면서 요즘에 이제 제가 7주 과정을 이렇게 하고 있죠. 근데 많이 아쉬워요. 끝날 때가 되면 항상. 아, 이게 정말 잘 돼야 되는데. 왜냐하면 수업을 다 같이 듣고 있지만 솔직히 회원님 기수들마다 그 그룹에서 30% 정도는 뭐 어찌됐든 이렇게 갔든 저렇게 갔든 처음에 잘 되다가 안 되든 안 되다가 잘 되든 뭐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꾸준히 잘 되는 분 처음부터 막 계속 잘 되는 분, 다양한 분들이 나오거든요. 솔직히 저희는 알거든요. 눈빛이나 대화를 해보면 아, 이분은 금방 잘 되겠다. 이분은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솔직히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헤어질 때마다 아쉬워요. 차라리 일주일에 한 번 여기서 계속 만나면 이게 주사도 맞고 돌아가는 발걸음이 되기 때문에 뭔가 자극이 돼서 일주일 동안 나태했다가 또 다시 오면 파이팅해서 하루 이틀은 또 열심히 하고 또 4, 5일은 망쳤다가 다시 돌아와서 주사맞고 하루 이틀 파이팅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극이 좀 되는데 이게 떠나 있으면서 물어보고 해야 되는데 이제 성격이에요. 이게 또 잘 물어보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게 또 안 돼. 이게 그리고 일상으로 돌아가고 포기하고 그냥 그런다고 또 거기에 또 맞춰서 살게 되고 또 이것도 이제 잊어버리고 그냥 그래. 솔직하게 한 30%는 경제적 자유까지 가는데 70%는 뭐 한두 개는 하죠. 한두 개는 낙차를 받는데 그러다가 많은 경우도 있고 아예 뭐 안 하시는 경우도 있고 사실 슬프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항상 1%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항상 고민을 하고 몰두하는데요. 아주 훌륭한 분의 책 속에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시면서 말씀 나눌게요. 잠시만요. 이분이 이제 보도 셰퍼라는 분이에요. 보도 셰퍼라는 분인데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이분이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로 부자는 자신감으로 만들어진다. 성공은 자신감으로 결정됩니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와 진짜 진짜예요. 일단 책 속에 있는 내용을 조금 읽고 제 생각을 또 나눠보도록 할게요. 연봉 협상에서 자신에게 자신이 이룬 성과의 가치를 설명한 사람이 더 높은 연봉을 받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누구에게나 기회는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자신감이 없다면 자신에게 찾아온 기회를 인식하는 것조차 어렵고요. 자신감이란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능력인데 자신감이 없으면 좋은 기회도 과분하다고 생각해서 놓쳐버리기 때문이고요. 보도 셰프는 수입은 당신의 가치가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에게 부여하는 가치에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진짜예요. 진짜예요. 여러분 자신감이 있다고 내가 능력도 없는데 자신감이 있으면 될까? 아니에요. 시크릿이라든지 유명한 책에서도 여러 가지 짤로도 이런저런 얘기 들어본 적 있지 않아요? 나를 내면 속에서 나에 대한 존중과 자신감이 있어야지 이게 진짜 발현이 되거든요. 그럼 남들이 볼 때도 저에게는 뭔가 있어. 제가 하면 뭔가 될 것 같아.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느낌이 나는 친구 있지 않아요? 그런 느낌이 나는 직장 동료 있지 않아요? 잘 생각해보세요. 근데 실제로 많이 이뤘나요? 많이 이루기도 했어요. 근데요. 그게 왜 그런지 알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 모든 공이 모두가 노력한 건데 그 사람이 한 것 같아.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간다. 이게 기세라니까요. 협상에서도 이 기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하물며 성공에서도 이 기세가 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 기세가, 이 자신감이.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대요. 책에 나온 내용인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톰 크루즈 있죠? 톰 크루즈가 사람들이 자신의 출연료가 너무 많다고 말할 때 비난의 목소리가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너무 출연료가 많다. 그때 톰 크루즈가 자신 있게 얘기했어요. 그 정도의 돈을 주고 나를 쓰는 게 합당하지 않다면 그 사람들은 그 정도의 돈을 주지 않았을 것이다. 맞는 말이잖아요. 그 정도의 돈을 주고도 그 이상 벌 수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그 돈을 무리한 요구인 것 같지만 그거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무리한 상황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보통은 이렇게 비난의 민중의 목소리가 있으면 보통은 이렇게 워워할 수도 있는데 이 자신감, 톰 크루즈의 자신감. 내가 난데? 이 정도 액션과 이 정도 어떤 눈빛과 이 정도 어떤 연출과 뭐라 그래야 돼? 연출이 아니라 어떤 정말 유아인은 아니지만 정말 어떤 정말 몰입해가지고 정말로 뽕 맞은 것처럼. 그 역할을 얼마나 제대로 소화해야 돼요. 그죠? 너무 멋있잖아요. 젊었을 때 옛날에 탁권 어렸을 때 그 영화도 굉장했지만 지금 뭘 찍어도 다 정말 얼마나 괜찮습니까? 그리고 정말 키도 작으시잖아요. 작은데도 그냥 키 큰 사람한테 꿀리지 않는 정말 내가 난나는 꿀리진 않아. 그건 뭔지 알죠. 어쨌든 꿀리지 않는 그 눈빛과 그 강렬한 제수처, 자기관리. 아저씨인데도 아직도 몸이 너무 좋으시잖아요. 반성해야 돼, 나도. 여러분, 자신감, 이거 진짜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얼마나 와닿을지는 모르겠는데 진짜 나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하고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하고 상담해보잖아요. 아휴, 뭐 내가 그러면 그렇죠. 제가 좀 나태해요. 그게 아니라 나태한 게 아니라 나한테 자신감이 없는 거야. 내가 이걸로 분명히 될 것 같은데? 될 것 같은데? 아니, 내 것 같은데가 아니라 나는 돼. 난 노력하면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하셔. 얘기를 들어보면 일단 내가 이걸 통해서 내가 확실히 잘 된다는 거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 진짜 여러분들 솔직히 가슴에 서놓고 얘기해봐요. 자신감 없는 분들 되게 많아. 얘기해보면. 아니, 이거에 대한 확신도 없는데 열심히 하겠다. 그건 아니에요. 행동이 안 따라와진다니까. 행동이 안 따라와져요. 나를 믿어야 돼. 여러분 스스로를 믿어야 돼요. 자, 그러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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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떻게 내 얘기야? 이런 분들 있을 거예요. 솔직하게. 왠지 성공해서 좋은 거 낙찰을 받아서 무피 투자에 월세 200만 원씩 받는다 그러니까 와, 부럽다. 나도 해야지. 이게 아니라 나도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많을 거야. 자신감이 왜 없냐고요. 누가 누군가 한 거를 보여줬잖아요. 봤잖아요. 우리는 느꼈잖아요. 그럼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거짓이 아니잖아요. 난 행동만 하면 되는데 행동을 안 해. 아, 그냥 이번 주는 좀 바빴어요. 이렇게 핑계대면서 나태했어요. 사실 제가 좀 게을렀어요. 조사했어야 되는데 사실 여러분 탓이 아니에요. 자신감이 없어서 그런 나태함이 나오는 거예요. 자신감을 깨야 된다는 거죠. 이 자신감을 깨면 그런 나태함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방법이 있어요. 방법까지 제한해줬어. 저는 이건 진짜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 뭐라고 하냐면요. 자신감을 키우는 방법이 있대요. 빈 공책에다가 매일 우리 여러분들이 제대로 해낸 다섯 가지를 기록하래요. 왜냐하면 본인이 맨날 작은 일에 성공을 하면서 작은 성공들을 많이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걸 보통은 인지를 하지 못한대요. 큰 성공만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작은 성공은 성공이라고 생각을 안 해서 잘 놓치는데 어? 내가 이런 것도 작게 해내면서 잘 차곡차곡 굉장히 계획적으로 나름대로 이렇게 성공해가면서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대요. 이걸 인지하게 되면 자신감이 엄청나게 상승할 텐데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대요. 그래서 이런 말을 이런 걸 제안해줬어요. 먼저 빈 공책에 매일 당신이 여러분들이 제대로 해낸 다섯 가지를 기록하래요. 꼭 거창하거나 중요한 일이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서 영양제를 제 시간에 먹었다든지 아니면 사소한 일로 오늘은 뭐 이불을 쫙 펴놓고 나갔다든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작은 성공들 있잖아요. 제 시간에 식사를 했다든지 그죠? 응. 그래서 사람들은 종종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로 자신의 나태함을 드는데 사실 나태함은 핑계일 뿐 가장 큰 문제는 스스로 자신의 성공을 믿지 못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성공 얘기를 쓰다 보면 당신의 장점에 집중하는 법도 배우고 스스로 성공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 느끼는 법도 배우게 될 것이래요.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쓰는 게 좀 귀찮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걸 하다 보면 뭐가 생기냐. 당신의 장점에 집중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요. 내가 어떤 장점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성공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 느끼게 된다는 거야. 지금 솔직히 내가 바라지도 않아 난 이 정도만 했으면 좋겠어라고 보통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걸 자꾸 경험하다 보면 어? 나 되는 사람이었네. 자신감이 점점점 생긴다는 거예요. 이거 너무 진짜 너무 완전 되게 중요한 것 같아. 이거 하세요. 이거 하세요. 자신감은 이건 진짜 나도 깜짝 놀랐어. 그렇겠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그렇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꼭 노세에다 하세요. 자, 단점보다 장점에 집중하나 단점이 없는 사람과 장점이 많은 사람 중 누가 부자가 될 확률이 높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단점이 없는 사람과 장점이 많은 사람 중에 누가 부자가 될 확률이 높을까요? 여러분 답변 한번 줘보실래요? 단점이 없는 사람 이거 좋은 거잖아요. 나쁜 게 아니죠. 그죠? 단점이 없는 사람이 잘 될까요? 장점이 많은 사람이 잘 될까요? 여러분 답변 한번 기다려 볼게요. 장점이 많은 사람 네. 도시는 무엇으로 아는 게 많은 사람 장점 장점이 많은 어? 다 맞췄네. 맞아요. 단점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장점이 많은 사람이 잘 된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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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솔직히 장점이 많지 않아도 내가 어떤 장점이 있는지를 아는 사람이 더 잘 된대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네. 자, 중요한 거예요. 네. 정답은 장점이 많은 사람이에요. 자, 단점이 없으면 발목이 잡힐 일이 없어서 부자가 쉽게 될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대요. 단점이 없으니까 그냥 뭘 해도 두루두루 어느 정도 하니까 폭발적인 성장은 어려워요. 그냥 뭐 두루두루 잘 살 수는 있는데 정말 내가 부자로 가는 거에는 어... 특별히 발목 잡힐 만한 게 없으니까 뭐 끝없는 어떤 정렬적인 노력 이런 게 뒤따라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네. 자, 철자 하나 틀리지 않고 맞춤법에 능하다고 해서 높은 수익을 얻는 건 아닌 것처럼 말이죠. 그보다는 탁월한 성과를 달성하는 사람들이 어... 부자를 차지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단순히 단점만 없애를 하고 자신의 어... 어... 장점을 강화하는데 소홀하다 보면 어... 평균 수준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은 사막에 널린 무수한 모래알처럼 흔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결국 누구나 할 수 있을 일을 한다라는 거죠. 그죠? 만약 특별한 사람 성공한 사람 부를 쌓은 사람이 되고 싶다면 단점보다는 장점을 키우는데 집중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보도셰퍼는 이 책 이름이 부의 레버리지라는 책이에요. 여러분 시간 되시면 한번 읽어보세요. 나를 파악하는 데 되게 중요한 스물여덟 가지 요소인가? 뭐 있는데 되게 재밌어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상위 0.2%의 머니 코치 보도셰퍼 그러니까 머니 코치로서도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보도셰퍼라는 분이 직접 경험하고 깨달은 부의 축적의 길을 담은 이 책에서 많은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장점이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경매 공매를 하는 데 있어서 장점이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많고 적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게 나한테 장점이 뭔지를 몰라 모르고 사는 분들 되게 많아요. 이런 일이 있어요. 저희가 사무실에 지금도 많은 식구들과 우리 백복션을 함께 이끌고 있지만 그 전에 제가 뭐 일했을 때에도 일터에서 있었을 때에도 제가 이벤트 사업을 했을 때에도 뭐 PT샵 사업을 했을 때에도 생각을 해보면 정말 많은 분들과 함께 했었거든요. 근데 본인의 장점은 이게 아닌데 엉뚱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분들 전 되게 많이 봤어요. 근데 본인이 이 일이 아니라 아니 요런 일을 하면 본인도 되게 행복하고 재밌게 잘할 텐데 그냥 지금 당장 여기서 안전한 수입이 들어오고 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냥 거기에 있는 거야. 그냥 그 일을 하는 거야. 이게 이제 마약인 거죠. 이게 월급이 마약인 거죠. 내가 다른 생각을 할 틈을 주지 않죠. 오늘 일단 나에게 할당된 업무가 있으니까 그 일을 해야 되고 이래 치여서 하는 거야. 그냥 내 장점은 생각하지 못한지 아니 같은 일을 해도 내가 장점을 갖고 있는 일을 몰입해서 하다 보면 뭐 남들은 10시간 만에 해내고 나는 1시간 만에 해낼 수 있고 더 빠른 성장과 더 폭발적인 성장 그래서 그 길을 통해서 더 큰 부를 빨리 이룰 수 있는 분명히 방법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하지 않고 그냥 지금 내가 원래 그냥 뭐 인연이 돼서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이런 사람이 너무 많대요. 포드셰퍼가 얘기합니다. 진짜 이거 난 진짜 팩트라고 생각해요. 제가 만났던 분들 중에도 어? 저분은 저거 하면 참 잘할 것 같은데 저분은 이거 하면 잘할 것 같은데 저 근데 그분한테도 내가 그런 조언을 해준 적이 있어요. 그분이 그걸 놀까요? 안 놀까요? 놓지 않아요. 본인의 생각의 그릇이 거기까지 와있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이런 거를 경험해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이 다 보인단 말이에요. 진짜예요. 여러분 보이는 분들은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알 거예요. 아마 보인단 말이야 이게 근데 그분이 정작 굉장히 중요한 조언인데 이걸 왜 못 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왜 못 끊냐면 그렇게 내가 생각하는 게 이성적으로 이렇게 잘 되질 않아요. 그리고요 일단 이번 달 카드값도 막아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내가 뭔가를 6개월이고 1년이고 나에게 맞는 뭔가를 하기 위해서 정말 준비를 하고서 이렇게 할 만한 그런 어떤 이렇게 뭐야 이렇게 그런 여유와 마음의 여유와 그릇이 준비가 안 돼 있어 야 저런 장점 저런 장점 저런 장점 저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참 좋을 텐데 이런 게 있거든요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이게 더 놀라운 건 보도셰프가 얘기한 게 맞아요 많은 분들이 본인의 장점이 뭔지를 잘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훨씬 많대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장점이 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경매 공매를 할 때에도요 사실 시세 조사하는 게 어렵다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장점을 살려갈 수 있고 나름대로 그 장점을 이용해서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이 다 있어요 전략은 내가 소극적이면 소극적인 대로 조사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적극적이면 적극적인 대로 조사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렇게 말해요 그럼 말하지 말고 조사해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 단점이 너무 내가 내가 내성적이에요 그럼 내성적이어도 괜찮아 내성적인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함께 하면 되는 거잖아요 알려줘도 안 해 시도를 안 해 또 다른 얘기로 빠진다 어쨌든 중요한 건 여러분 이게 여러분 여러분 누구에게나 장점이 진짜 있어요 장점 없는 사람은 제가 본 적이 없어 솔직하게 하나라도 장점이 없는 사람은 정말 초등학교 밖에 안 나왔어도 장점이 없는 사람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본 적이 없어요 진짜 누구에게나 어떤 모양으로든 장점이 있다니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공평하게 여러분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지었습니까 안 그래요? 네? 여러분 안 돼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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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요 그죠? 그죠? 자 세 번째 위험을 회피하지 말고 기꺼이 감수하라 아 이거 진짜 뼈때리는 얘기 여러분 들었던 얘기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 항상 들었던 얘기인 것 같죠? 아 이게 안 그래요 위험을 제발 회피하지 말아요 위험을 회피하면 물론 난 행복해 잊어버리고 살면 되죠 그 사람 안 만나면 되지 아니라니까 그럼 나는 그냥 고생활에 맞춰가지고 그냥 계속 그만한 그만한 또 그냥 거기에 그냥 맞춰서 적응할 그 삶에 내가 맞춰서 살았더라고 그러면 그럴 거면 그냥 회피하세요 근데요 그 누가 됐든 어느 정도의 자산가가 되신 분들은요 수많은 수많은 위험을 경험해 왔어요 그냥 탄탄하게 그냥 부자 길에 가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네 뭐 조용진 부회장 뭐 삼성의 회장님들 뭐 이렇게 유명하신 분들이 이런 여러분 이 위험을 경험한 적이 없으시 그냥 부모님 잘 만나서 잘 됐을까요 아휴 여러분 뭐 얼마나 돈도 많이 날리고 조용진 부회장도 뭐 한 10개 사업 중에 2개 성공한 거예요 네 여러분이 했으면 더 잘했을걸 이런 얘기하면 안되나 그죠 그죠 여러분 어쨌든 자 자 위험을 회피하지 말아요 위험을 무릅쓰고 부딪혀야 돼요 그 안에서 성장이 일어난다잖아요 위험을 무릅쓰고 회피 위험을 회피하지 말고 기꺼이 감수하라 당신은 최근 5년 동안 위험을 무릅쓰고 무언가를 시도해본 적이 있나요 무언가를 시도해본 적이 있어요 시도 안 이것도 성격이야 시도 안 하는 사람들은 딱 위험할 것 같으면 안 해 조사하러 갔는데 부동산에서 경매 때문에 왔죠 나가세요 이런 소리 들으면 내가 왜 괜히 해가지고 이런 얘기나 듣고 내가 지금 내가 해 말아 이러고 나 안 해 그리고 경매 배우러 와가지고 왼손이 시세주자 너무 어려워요 어떡해요 아니 어떻게 본인 좋은 것만 다 본인 좋은 것만 하면서 돈 벌게 해달라 그래 아니 해라는 건 해야지 조사를 해야지 이게 돈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고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렇죠 안 그래요 그냥 그래요 해내는 건 해지도 않으면서 아우 조사 어떻게 어려워요 다른 방법 없어 자꾸 다른 방법을 찾아줘 왜 위험을 회피할 그리고 이게 위험한 거냐고 이게 위험축에나 속해 이게 뭐가 위험해 이게 위험축에나 속하냐고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요 그렇죠 여러분 아 그래요 여러분 대다수 사람은 어떻게든 위험을 피하고 안전지대에 머무르려고 한대요 실패를 통해서 변화에 대응하는 법을 배우고 성장하려는 자세가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 거죠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안전하다고 믿고 있는 그 안전지대가 과연 정말 안전한 곳일까요 그러면 부자 되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냥 내 지금 삶에 맞춰서 안주하고 그냥 살아가야 돼요 어떤 일을 하던지 간에 어떤 비즈니스를 하던지 간에 리브앤이어를 하던지 간에 이런 상황들은 여러분들 반드시 찾아옵니다 여러분들 소상공인들 장사하시는 분들 다 알 거예요 직장 생활할 때 우리가 간이고 쓸개고 빼놓고 일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물론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은 뭔 소리야 직장 생활이 얼마나 피말르고 힘든데 라고 얘기하겠죠 여러분 장사하신 분들 장사를 경험한 분들한테는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장사하신 분들은 진짜 간이고 쓸개고 다 빼놓고 속이 간을 열어봐 시커메 시커메 화가 나도 손님한테 말을 할 수가 없거든 그 화를 삭혀야 돼 정말 대화 안 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손님들 얼마나 많은데요 제가 얼마 전에 평강상계탕이라고 했어요 용인에 평강상계탕에서 상계탕을 먹는데 우리는 둘이 앉았는데 저쪽에 앉았어요 둘이 있으니까 두 명 앉는 테이블이 앉았어 옆에 어떤 아줌마가 들어오더니 여섯 명 앉는데 제일 바쁜 시간이에요 저녁 6시인데 6시 반에 손님들 막 오는 시간이잖아요 6개 테이블 있는데 아줌마가 오는데 거기 가운데 딱 혼자 앉는 거예요 일하시는 이제 그 정원분이 가서 아이고 손님 저기 죄송한데요 이제 좀 사람들 몰려오고 그래가지고 여기가 6자리라서 죄송한데 저기 두 명 앉는 자리 저쪽으로 좀 안내해 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정말 공손하고 예의 바르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줌마가 바로 옆 테이블이었거든요 우리가 두 명 앉는 테이블 아줌마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 아줌마가 금방 먹고 나갈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괜히 싸움 되면 안 되잖아 또 그래가지고 한 번 더 부탁했죠 그런데 저기 금방 많이 몰릴 것 같아서 금방 먹고 나갈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네 이제 왔죠 삼계탕을 갖다 놨네 와 이 아줌마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와 누구랑 전화통 하는지 모르겠는데 전화통 한 손으로는 전화 전화기에 붙잡고 이걸 젓가락으로 깨작깨작 닭을 이렇게 헤쳐나가면서 하나 소금 찍어 먹고 물 안 먹어 먹고 뭐 축 하나 뜨고 뭐 이렇게 그냥 야 우리가 야 나는 거기 사장님이 아닌데 내가 우라통 터지겠다 내가 한 마디 하고 싶어 와 여러분 이거는요 빙산의 일각이에요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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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우리 애기 아빠 정말 장사하고 있다면 우리 마누라 장사하고 있다면 정말 진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해 주는 거 알아 고마워 참 이런 얘기해 주세요 와 진짜 너무 고마울 거야 아마 눈물 흘릴 수도 있어 눈물 흘릴 수도 있어 네 우리 아빠 엄마는 어디 기댈 데가 없잖아 어른이라서 사회에서 바라보는 어른이라서 어디 가서 맘 놓고 울기도 힘들잖아 네 이거 애들이 아냐고 모른다고 아 진짜 여러분 내가 진짜 그 아줌마 진짜 어우 막 그냥 뒤통수를 하는데 그냥 어우 진짜 네 그 옆에서 어우 전화통화하는 표정도 어우 너무 얄미워 죽겠어 막 그냥 어우 그냥 나도 그런데 그 사장님은 오죽하겠어 그냥 속이 썩어 문드러진다니까 왜 딴 데로 빠졌어 얘기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무릎 쓰라고 위험을 무릎 쓰라고 무릎 쓰란 얘기에요 여러분 알겠죠 어 해라는 거는 해 해라는 거 해지도 않고 네 아 해라는 걸 해야 돈을 벌지 해라는 걸 해지 않으니까 돈이 안 벌리는 거지 그래 안 그래요 그죠 여러분들 아 우리 보도제프 형님이 참 이렇게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첫 번째 어 여러분들이 사실 자신감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대화를 하다 보면 내가 이걸 통해서 확실히 부자가 될 거라는 거에 대한 확신 없이 그냥 막연하게 공부하는 분들 되게 많아 이거 이거 안 좋아요 이거 안 좋아 이거요 이거요 여러분들 그냥 맨날 어디가 세미나 다니고 공부하고 이러다가 끝날 까망성이 굉장히 높아요 한두 개 낙찰받아도 잘 될까요 아니요 결국에는 도돌이표일 거예요 아마 결국엔 도돌이표이신 분들이 이 방송을 지금 보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거 다 뭐 때문에 그래 나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이 없어요 네 이거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은 노트에다가 어 내가 오늘 작게나마 성공한 것들을 기재해 보세요 어 그리고 이 성공이 작은 성공들이 점점 많아지게 될 거예요 더 많이 쓰고 싶어지거든요 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좋은 영향을 받고 그로 인해서 어 나 이런 사람이었대라고 다시 새로운 자각을 하게 된다고 하잖아요 네 우리 뇌가 그렇게 느끼고 느끼기 시작하다 보면 작은 일에도 이렇게 내가 성공을 하는 사람인데 어 이런 거 되겠네 되겠네 되다 보면 되다 보면 되다 보면 더 큰 걸 꿈꿀 수 있고 거기 어느 순간 여러분들도 와닿아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들 아 예 모쪼록 예 조금 현실적인 얘기를 함께 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고 뭐 이런 것들도 가족들하고 또 나눠보고 나눠보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장사하는 장사하고 있는 우리 아빠 엄마 아니면은 우리 아내 아니면은 우리 남편 있다면은 오늘은 한번 좀 안아줘 진짜 내가 그 평가한 그 상계탕수 사장님 그 참 아 그냥 그 참 그래요 여러분 하여간 그래요 어쨌든 자 채훈이 형님 감사해요 채훈이 형님 왜 우리 태현이 형님 왜요 김인선이 위험을 감수하고 확신을 가져봅니다 대박이 맘님 저도 숙검정 숙검정 그래서 경매 배워요 대박이 맘님도 장사하시나 보다 그래요 화성 용인 가는게 꾸몄는데 토닥토닥 대박이 맘님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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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이 맘님 무슨 일 있어요 아 그래요 도구 진상 많아요 도구 아 개진상 개진상 그렇죠 그래요 자 우슬대기 형님 맞아요 진상 대화 안되는 사람 많아요 그렇죠 롤리폴리님 진짜 공감해요 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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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도시는 무슨 옷으로 사는가 속으로 꺼지라 까문서 꺼지라 까문서가 뭐예요 네 그렇죠 손원일님 네 군모닝 경매가 잘되야 내가 부자된다 그래요 우리 그래요 우리 같이 잘되자고 우리 같이 여러분만 잘되지 말고 우리 같이 잘되자고요 알겠죠 대박이 맘님 삼계탕은 뜨거워서 빨리 못 먹어요 벌받은 거예요 그래요 누가 벌받은 거야 그렇죠 빨리 먹고 나가야 되는데 그렇죠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 힘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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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마음이 진상이라고 하죠 잊을만하면 혼내시는 배토님 왜냐하면 여러분 아 근데 이런 거 얘기하면 싫어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 근데 여러분 이게 안 돼 왜냐면 아 여러분 이게 그냥 좋은 물건 낙찰받는다고 경제적으로 자유로워하지 않아요 이거 아셔야 돼요 이게 그런 거를 또 잘 꾸려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또 그릇도 바뀌어야 되고 좀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여러분도 너무 좀 이렇게 불편하게 들리는 분들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덮치시다 우리 경매생님 맞는 말이죠 권유민이 결국 혼나는 방송 좀 다녀야 돼요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기리지 말아요 기리지 말아요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 중계사역증 30일에 따놓고 욕한다길래 아예 장롱자녀 무슨 말이죠 마상 부기부기님 감사감사 응원해주신 분들 복받으셔서 하셨네요 공매공부하려고요 그러셨구나 어제 갑자기 실업자가 된 50대입니다 아 진짜 야 우리 이런 경우에 계신 분들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죠 굉장히 만약에 한 직장이 계속 계셨던 거라면 정말 힘들 거예요 정말 저도 참 그 저도 딱히 이거를 이제 그만두고 구청을 이제 그만둔다는 거는 저도 쉬운 선택은 아니었거든요 그래도 정전이 보장이 돼 있고 이거를 내가 중간에 그만둘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근데 물론 나는 완전히 그만두고 이제부터 다시 찾아야 되고 이런 상황이었다면 더 힘들었겠죠 근데 저는 그래도 안정적으로 월세 수익도 있었고 뭐 특별히 뭘 또 하지 뭐 더 이런 마음으로 편안하게 약간은 그만두셨는데 근데 그 과정 가운데 저도 굉장히 많은 엄청난 고민이 있었거든요 근데 하물며 저도 그런데 진짜 만약에 어떤 준비가 안 된 상태인데 지금 이 나이 때 만약에 50대인데 그만뒀다 지금 굉장히 너무 많이 힘들 거예요 너무 많이 힘들 거예요 우리가 감히 뭐 이렇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 거예요 아마 정말 우리 부기부기님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고요 예 어쨌든 하여간 우리 모두 정말로 같이 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진짜 같이 잘 됩시다 그죠 네 그리고 여러분들 네 오늘도 이렇게 유한한 인생에서 소중한 시간을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행복한 부자가 되고 싶다면 굿모닝 공명 함께 하시죠 저는 또 내일 아침에 활기찬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백북션의 성재 멘토였습니다 우리 같이 잘 됩시다 화이팅